네, 안녕하세요. VV 에이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강사고요. 날씨가 정말 너무 좋은데, 지금 반품을 줘야죠. 다른 데로 반품을 줘려고 하는데, 어, 뭐야? 나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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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으니까 줍기가 싫은데, 저는 단풍나물을 줍게 하겠습니다. 어이구, 여기aczego?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항상milliplier pause 그러니까, 빨간색, 빨색이 있고, 노란색,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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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다 발색이지? 이러면 안되는데? 다시 빨간색이 있는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핸드가 없고 깨끗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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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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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내장산 아닌가요? 어딘가요? 백양산 백양산 죄송합니다 제가 칠 수도 있어요 어! 노란색 아이씨 넌 맥주에요? 넌 맥주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자, 태클 호흡 여기가 태클 호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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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an you hum 아 아 아 아 으 여기 누르세요? 여기도 신의 아이돌이에요? 이거 단품 죽는 거는 갯수가 없는 거겠죠? 우주가 계속 안 들어오는데 우리 계속 워킹을 하고 있다고 뭔가 기분 좋다 약간 어렸을 때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조금 더 큰 게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에이노 잘 하고 있어요? 오! 좀 주웠어요? 다섯 개 주웠어요 다섯 개요? 에이 뭐해요 쓰레기 좀 에이 뭐라했어요 지금 뭐라했어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저는 지금 다섯 개 정도 주웠는데 이렇게 이곳에 많은 곳을 누르고 다른 곳을 험한 곳에 받았는데 그래서 꽤 주웠습니다 상대가 별로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모래 때문에 그러는데 모래가 좀 시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셰프님 되게 많이 준 것 같던데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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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재료들 옛날에 가버려 그래 드라마 같은거 보면 3프로 부족할텐데 이런거 재미있잖아요 진짜 가을느낌이 나니까 내가 사상선물을 짜 드릴게요 보이세요? 괜찮나요? 근데 이거 약간 그릴게 있네요 아,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아, 좋네요 아, 진짜 낙엽이 있으니까 반품들이 있으니까 진짜 마음이 막 설레네요 진짜 가을을 딱 느끼는 것 같고 가을이 왔다는 건 딱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기초께서 뽑고 싶어요 아, 네, 그럼요 아,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밖에 왜요? 많이 주웠어요? 어, 네, 저희만요 우와, 진짜 많이 주웠었네요 되게 뷔페에 음식 담가신거 같고 약간 우회요 왜냐면은 배고파가지고 진짜 다 먹어버릴거야 어, 근데 여기 여주 친구랑 오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러게요 아, 진짜 아, 알 속는다 또 아, 둘이 굉장히 방어적이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네, 네 세포님 여라 친구야? 됐거든요? 됐거든요? 내가 지푸든 질문 가끔 할거에요 수고한 수고해서 스프라이셔를 좀 하고 나와요